네, 중동과 이민준입니다. 몸값 전달은 누가 하는 거요? 제가 가겠습니다. 이 새끼 배짱 있네. 나 이거 잘하면 나 뉴욕 보내줘요, 아님 헬레이든지. 그런 말이 나오냐? 빨리 꺼! 뭐야, 한국 사람? 한국 사람? 야, 이 사람아,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! 내려요! 선생님, 마이 텍스 드라이버. 이제 앞입니다. 한만 도와주세요, 한수영. 내가? 양도 많이. 야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!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아무도 안 믿음, 내가. 초이제라, 초, 초사 빨리! 제가 백불 드리겠습니다. 황, 마이, 새끼, 마이. 돈이면 단주 하나. 미국 비자. 가봅시다. we правильно, geri 되나… 아어... 거리 돌아왔네. 아어. 네, 네. ılltera!